우리가 다수 야당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라 불리는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우리가 노 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뒷다리를 잡겠다 다수당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얼굴이 조금 수척해졌네요 대정부 앞둔 이재명 강한 야당 표방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 얼굴이 조금 헬석해졌죠 국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 우리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참 기가 찬 이야기죠 너희가 다수의 의석을 어떻게 갖게 됐냐 선거 사기를 내가 갖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수당이 됐냐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을 절대로 윤석열 정부가 관과해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수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여당과 협의 없이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구먼요 그대의 야당의 불법 날치기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사안별로 이렇게 맙니까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국힘당도 보면 꼬라지가 참 내가 볼 때는 바닥 수준인 거죠 사업을 하던 자기 인생사를 살던 간에 사람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일꾼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 입을 닫고 양국관리법을 여당하고 협의 없이 그냥 통과시키니까 그대 야당의 불법 날치기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이 양국법 여러분들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기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던져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다수당이 됐습니까 오늘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오늘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어떻게 여름 다수당이 됐는지 다 알 겁니다 최근에 여름 법정 구속이 됐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수사사항을 경찰관으로부터 여러분들 제공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 시장이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을 공병호 tv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됐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여러분들 결과는 은수미 성남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17년 대통령선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22년도에 실시된 두 번의 공직선거인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나라가 6년째 부정선거가 뭡니까 선거사기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선거사기를 뭐죠 수순하고 교정하고 수정할 의지를 안 갖고 있느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보내주셨으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성남시장선거에서 수정구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자유한국당 박정호 바른미래당 장영아 민중당 박우현 네 사람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박정호 후보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39,370표 가운데서 20%를 빼앗겼습니다 그 표수가 1838표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장영아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수 39,370표에 20% 733표를 빼앗겼습니다 민중당도 20%를 빼앗겼습니다 총 60%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6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 표수가 여러분 2697표입니다 총이동표수는 2697표의 여러분 두 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경기 성남수정구 선거에서 공정선거가 여러분들 실시됐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7% 이럴 사람이 전산이름 조작을 해서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64%가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참가자수의 16.8%가 전체가 조작이 된 겁니다 빼앗긴 수는 8.418% 더한표는 8.418% 이렇게 표를 뭡니까 만진 겁니다 표를 만져가지고 표를 만졌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만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박정호 후보의 표를 투표소 레벨마다 뭡니까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은수당에 다 넘겨준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장영아 후보의 표를 다 빼앗아 은수준이 다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은수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얼마 나왔는가 플러스 15%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14%가 여러분들 표를 빼앗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와가지고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3번 밑에 있는 이 합계가 총 득표 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은수미 6만 7천 표 박정호 3만 천 표 장영아 1만 2천 표 박우영 2천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이 사전투표 득표 수가 대부분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손을 댄 것에 조작률을 찾아내가지고 다 수정한 것이 4번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입니다 은수미는 2만 5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2만 2천 표밖에 못 받은 거죠 자유한국당의 박정호는 9천 표 밖에 받은 게 아니고 원래 1만 천 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이런 총 득표 수를 구하니까 은수미 6만 4천 표 은수미가 6만 7천 표를 받은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6만 4천 표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박정호는 선관위 발표한 대로 3만 천 표밖에 못 받은 게 아니고 진짜는 3만 3천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뭡니까 그냥 쑤셔 넣고 쑤셔 뭡니까 빼고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게 2018년 지방선거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조작률을 집어넣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국힘당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다 더한 그런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윤석열 후보는 0.73%밖에 못 이긴 여러분들 그런 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벌건 여러분 거짓말을 내놓고 하니까 맨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 범행행각은 우리 범행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살인범이 사람을 뭡니까 치사한 행위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범죄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 사이에 칼을 썼는지 총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 배춘잎 사전투표지 정상 본드 여러분 묻은 투표지 정상 그게 여러분 다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고 인쇄소에서 뭡니까 인쇄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다 가짜 투표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들 여러분들 뭡니까 거짓 해명을 하고 그것을 대법관이라는 친구들이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현재는 대한민국은 워낙 사기하고 위정하고 무고가 승행한 거짓말이 승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최종 범죄의 여름 정거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왼쪽에 보시는 이것은 이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범죄자들은 여기서까지 범죄 행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범죄 행각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자수해야 됩니다 그들은 공병호하고 민정호가 이런 한교환을 고발해 가지고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 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런 재정신청을 해서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왜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거짓 해명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가 붙은 칼과 잘라가 붙은 두 장, 석 장이 붙은 것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정정기가 뭐고 어떻고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려고 여러분들 결심하게 되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본드가 붙은 투표지 인쇄소에서 사용한 본드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파주월에서 나온 여러분들 뭐죠 하살배 붉은 하살배가 붙은 거 그거 다 인쇄소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까 대량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 올라있는 2017년 대선 자료, 2016년 총선 자료, 2018년 지방선거 자료 2020년 3부 대통령 선거 자료,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자료는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이런 범죄가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가 범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이 숫자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 숫자를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수학관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후보에서 몇 퍼센트를 빼앗고 다른 후보에 몇 퍼센트를 빼앗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뭡니까 표를 이동한 것이 숫자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했으면 그런 관계식이 나올 수 없죠 무작위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걸려든 겁니다 그들이 이런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법정에 그들을 세울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체제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를 훔치는데 어떻게 체제가 전복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9.19일 남북합의를 밀어붙이고 뭡니까 평화협정까지 밀어붙인 그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찬 입에서 2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 우리는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게 아니고 바닥을 한번 보자 이야기죠 그 바닥에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절대 선거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만 9천평과 7천평 차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서만 몇 표 차이 났습니까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서만 107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윤석열이 107만 표로 이긴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국가는 망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외부의 적인 북한군으로부터 국가가 침략당한 것과 꼭 같은 차원의 내부의 적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체제를 전복시켜서 공격한 것이 부정선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을 반복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체제를 지키는 선거만 무너지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든 간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힘당이란 그런 이름들 정당이 지금 하고 있는 처신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리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자리 다음에 공천 받아 한 번 더 하는 거 개인이 딴 이야기했다 이러면 성관이 찍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때로는 가끔 생각하면 나라가 망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모두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겠다 감사원이 수사하겠다면 그대로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다 밝힌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다 해먹은 겁니다 언숨이 전 성남시장을 무슨 너무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언숨이 전 성남시장 이야기가 하도 나오기 때문에 성남시의 수정구 무슨 중원구 이런 데서 도대체 분당구 이런 데서 선거가 어떻게 치른지를 한 번 본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